아 정말 5월 19일과 20일을 다시 생각나는 콘서트 같은 느낌이네요 그치 않았습니까? 여러분 덥자! 재밌자! 저희 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요 많이들 더우신가봐요 이렇게 막 다들 이렇게 부채도 하고 더우신데 그렇게 정말 큰 카메라 들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저희도 그래서 오늘 들고 온 게 있잖아요 주문해서 꺼내볼까요?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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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선물 들고 올까요? 아 나 다 꺼내서 받아 준비하세요 이거 좀 흥인템인데 하나 둘 셋 짠! 네 굉장히 식상한 선물이죠 네 식상하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식상해도 이렇게 가능하실 거예요? 너무해! 일단 저희 우주소녀를 알고 여기 오신 분들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오늘 우주소녀를 처음 본다 한 번 손 들어주세요 나머지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진짜로 저희 처음 보시는 분들은 손 안 들어요 맞아요 손 안 들어요 손 들려고 그러지? 그러면 혹시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각자 자기소개 한 번 해주세요 근데 우리 오늘 식상하게 하지 말아요 우리는 새롭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근데 믿 앤 그리스 생각해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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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좀 이렇게 새롭게 자기소개 되게 독특하게 한 번 해보는 걸로 독특하게? 알겠습니다 게릴라 마지막 날이니까 키스미를 위해서 오늘 진짜 마지막 게 들렸네요 맞아요 그쵸? 엑시씨? 그래요? 네 자기소개 독특하게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엑시부터 한 번 보여주세요 리더가 이렇게 하는 거다 자기소개는 애교스럽게 애교스럽게 언니 항상 반전 래퍼였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애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어떡하지요 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뭐라고요? 제가 먼저 할게요 아 좋아요 와! 모다님! 리더와 래퍼를 받고 있는 모다입니다 모다! 너무 평범해요 너무 평범해요 해주세요 어떤 분 하나 보죠 이제 아 진짜 제가 이미 해버렸으니까 아 네? 거짓말 안 하시라고 다른 사람한테 뭐 제주시면 안돼요? 아 이렇게 창의를 계속... 사라 언니 먼저 합시다 어 뭐 사라요? 저요? 아 제가 분명 니네 액시를 시켰는데 왜 저한테 왔죠? 아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5주년에서 섹시를 맡고 있는 사라입니다 여름이가 할 거예요 여름이가 할 거예요 여름이가 할 거예요 여름이가 알겠어요 3초만에 나와야 되는 거 알죠? 너 이거 팝핀 한번 보여주세요 하하하 하하하 팝핀 가능해요? 안돼요? 네 우주소녀에서 덤블링을 맡고 있는 여름입니다 다음은 은서 예 설환이가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줘가지고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에서 포카리 스웨트걸 우주소녀 은서입니다 타그룹이 광고를 하고 계시는 상표를 언급했고요 타그룹이 광고를 하고 계시는 상표를 언급하고 다음 차기 광고 모델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장의 자신감 멈추는 발언이었어요 자 연정님 저는 우주소녀에서 저는 우주소녀에서 낮언니를 맡고 있는 연정입니다 연정언니 연정언니 제가 맞언니에요 반응이 이렇게 없을거에요? 응? 나마즈는 저희가 다음 곡을 들려드리고 순차적으로 하는걸로 하는게 어때요? 빨리 다음곡 들려드릴게요 너무 더우니까 빨리빨리 시원하게 노래를 들려드리는게 나을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원하게 겨울에 나왔던 너에게 닿기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이번엔 뭐야? 이번엔 뭐야? 다시 너에게 닿기를 들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상성이 정말 큽니다 진짜 안 더워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 다같이 물을 마십시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aquell 어 지금 몇명 안했죠? 아까 안 한 멤버들은 5명밖에 안 했잖아요 여기 5명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미기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소녀에서 기영이를 맡기고 있는 미기입니다 어떻게 미기소녀는 기영이 웃음을까 봐?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에서 당신의 하트를 픽업! 다영입니다 못 들었어요 다시요 다시 못 들었어 당신의 하트는 뭐? 당신의 하트를 당신의 하트를 픽업이요 이거 모르세요? 몰라요 쉬는 시간은 안 보셨네 쉬는게 쉬는게 저도 해야 되는데 아 정말 부담이네요 뭐 할까요 여러분 룩빵 룩빵 물에 부어볼까요? 청춘의 행복한 연동 퀵클릭 자 여러분 우주소녀에서 아주 청춘함을 맡고 있는 엑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춘한 표정 한 번만 보여주세요 청춘한 표정이요?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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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자 카메라 준비되셨죠?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어? 청춘가 아니잖아요 잠깐 뭐 하시는거죠? 감사합니다 네 청춘을 글로 배웠어요 다음은 연정이 연정이 열미했고 보나님했고 설언니했고 은사했고 성소 성소 땅뚜 땅뚜 나 뭐 해야지? 아 보나님 아 보나님 아 보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소녀에서 우주소녀에서 귀여운 만네 여름아이고 성소입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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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는데? 안녕하세요 우주선이야 여성 보컬을 맡고 있는 선이야 메인보컬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우주선이야에서 인간복사를 맡고 있는 선이야 직업을 뺏겼어요 그러면 저는 우정들 밥먹어 저는 어머터에서 올라온 제주선이야 수빈입니다 잘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선이야에서 쪼꼬미를 맡고 있는 다음입니다 쪼꼬미 다 했나요? 그럼 다음 곡 들려드릴텐데 다음 곡은 하나 둘 셋 넷 키스 미 키스 미 저희가 또 엊그저께죠? 네 맞아요 오션월드에서 특별 이벤트 공연을 했는데 오션월드 오신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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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네 오션월드에서 처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또 처음 한번 보여드리기엔 또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또 오늘 게릴라 공연에서 특별히 키스매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키스미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이제 오늘같이 덥고 땀 많이 나는 날에는 또 뭐죠? 번지지 않는 마스카라죠 번지지 않는 마스카라 뭐죠? 키스미 마스카라죠 키스미 마스카라를 또 저희가 게릴라 공연 요소도 이렇게 하고 왔잖아요 오늘 그래서 오늘 어 마스카라가 번질일이 없으니까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올거라고 믿습니다 고마워요 그러면 저의 키스미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신나게 즐겨주세요 화이팅 가수 혼보카 촬영장 감사합니다.